가타로 월드컵 Q의 특집 신비한 월드컵 사전 이름하여 신월사 우리만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자 부버지가 그냥 32개 팀 주요 선수들을 쭉 소개하고 분석하는 그런 코너인데 아니 오늘 이 팀 한다고 옷을 이렇게 입고 오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렌지 군단 98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리의 또 여러가지 추억을 갖고 있는 또 이번 월드컵에서 개막 경기를 지르는 팀이죠? 네 세네갈과 함께 하고 만다이크의 나라 크으 만다이크가 그러고보면 지난번 네덜란드가 러시아 월드컵에 못 나와가지고 만다이크의 메이저 그러니까 월드컵 첫 대전 도전이죠? 뭐 월드컵도 그렇고 메이저 대회도 그렇고 그런데다가 또 하나의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할까요? 반할 감독이 암투병을 네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기사도 나왔는데 이 대회를 끝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사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암투병을 하고 있는 반할 감독의 마지막 또 대회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상당히 이번에 네덜란드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덜란드의 어떤 팀인지 한번 개괄적인 정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덜란드는 일단 평균 연령은 26.8세로 A조에서는 두 번째로 나이가 많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팀과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팀이 붙는 거예요 세네갈이 제일 많죠? 네 오케이 그리고 피파랭킹은 10이고요 10! 그리고 이제 몸값은 5억 8,950만 유로 하나 약 7,900억으로 당연히 뭐 A조에서는 가장 몸값이 높죠? 뭐 이따가 선수들 소개 하겠지만 네임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원래 이제 네덜란드가 포트가 두 번째였는데 사실 이 정도 실력이고 멤버면 1포트가 들어가도 뭐 전혀 실제 거기까 네덜란드가 실질적인 1포트 세네갈이 2포트 약간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순위도 그렇고요 카타르가 개최국 자격으로 1포트가 돼가지고 한국이라는데 2포트에서 사실 독일과 네덜란드가 어디로 가냐 그게 있었는데 저는 카타르가 진짜 투표 잘못 조추첨 잘못됐어요 잘못됐다? 왜냐면은 2포트에서 절대 피하대 두 팀이 네덜란드 독일이 뽑혔는데 네덜란드 뽑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3포트에서 가장 피파 순위도 높고 한 팀이 세네갈이거든요 아프리카 챔피언이고 세네갈 뽑았죠 4포트에서 가장 까다로운 팀 중에 하나가 에카도르거든요 뭐 저기 카타르 걱정은 카타르 하는 걸로 하고 자 네덜란드가 월드컵 어떻게 되죠? 사실 지난번 월드컵을 못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네덜란드가 월드컵하고 저희의 인식과는 다르게 그렇게 막 인연이 깊은 나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월드컵이 현재까지 21회 대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10번 본선에 진출했거든요 여기가 약간 퐁당퐁당이야 나왔다 반타작을 못했는데도 네덜란드가 강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아 맞다 그 1974년 1978년 그리고 2010년 월드컵 준우승이 있었고요 우승은 없이 준우승만 3번 했죠 그래서 준우승의 나라라고 불리잖아요 약간 거기다가 이제 콩라인 2014년 월드컵 때 그때 파네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 또 3위 했었고요 또 이제 1994년 월드컵 때 8강 이렇게 나오면은 확실히 나름 굵직굵직한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브라질 월드컵 때 반페르시가 이렇게 헤더로 확 달라봤던 그 장면 아주 그냥 사진도 그렇고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뭐 지난 월드컵은 얘기하셨다시피 본선 진출 실패했었고요 근데 유로에서는 그래도 우승이 딱 한 번 있어요 유로에서 네 바로 1988년 서독에서 열린 유로에서 그때 그러니까 네덜란드하고 독일하고가 축구적은 최대 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그 뭐 앙숙적인 국가 얘기하면은 잉글랜드를 많이 얘기하죠 아니면 프랑스 그렇죠 그렇게 두 나라에 많이 얘기하는데 축구적은 네덜란드거든요 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좀 둘이 붙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과거에는 이제 뭐 축구 철학에 관련된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아름다운 축구를 하는데 아무래도 요한 크루이프 네 반면에 이제 독일은 신리적인 축구를 해서 아 그치 약간 굵직굵직한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네덜란드는 우리가 축구를 더 잘해 이랬었어요 독일한테 독일은 뭔 소리야 준호승만한 팀들이 그러니까 결국 그래도 우승은 우리가 한다 약간 좀 이런 걸로 라이벌리가 굉장히 많이 쌓였었고 거기다 뭐 선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베켄바워하고 크루이프가 일단 동시대에 최강을 놓고 붙었었잖아요 아 베켄바워하고 크루이프가 있구나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여러가지로 예 1990년 월드컵 때는 또 이제 레이카르트가 음 네 필러한테 침 침 그 사건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갖고 둘이 진짜 사이가 안 좋거든요 맞다 정말 더러웠어 근데 거기다 둘이 붙어있어가지고 국경도 그래갖고 저도 실제 경험을 했던 거였는데 독일에 실 때 네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가 만약에 그때 플레이오프 유로 2004때 플레이오프 끝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떨어졌을 때 독일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접경지역 가가지고 막 놀리는 노래를 하고 그 맨앤글란드 막 그런 붙어있는 네덜란드에 거기가 부르면 그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아 내가 참 축구에 진심이야 그런 것까지 또 가가지고 놀리고 독일이 근데 유로 2004때 본선에서 조별리그에서 광탈했잖아요 그것도 네덜란드와 같은 조였거든요 또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놀리고 저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잠깐잠깐 네덜란드를 넘어갔었어요 붙어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실제 넘어가기 되게 쉽거든요 거기서 커피 마셨고 남에 저거 갔어요 아울렛 아 국경지역에 엄청나게 큰 아울렛이 싸길래 거기에 한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번 월드컵 예선은 어떻게 네덜란드 통과했을까요 네 월드컵 예선에서 7승 2무 1패로 지조 1위로 올라오긴 했는데요 그 이제 데브루 감독 체제에서 터키와의 첫 경기에서 2대4로 패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알렸었죠 거기다 이제 유로 2020 본선에서는 크로아티한테 그 16강에서 패하면서 이제 16강에서 조기 탈락하면서 데브루 감독 경질하고 파나를 이제 다시 새 감독으로 선임을 했죠 그리고 파나를 감독 그 데뷔전이었던 노르웨이전에서는 1대1 무승부에 그쳤지만 이후에 4승 1무를 이어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터키의 승점 2점 앞선 1위로 본선에 직행을 했습니다 싶으면 여기는 감독이 뭐 이게 약간 회전문 인사야 누가 나가면 또 들어오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하는 느낌이야 최근 네덜란드가 원래 감독 풀이 굉장히 좋게 유명한 명장의 산실이었잖아요 히딩크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최근에는 약간 좀 약하죠 옛날 했던 사람이 계속 돌아 이따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월드컵 본선 확정되었을 때 그때 당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 예 이 경기에서 4-3-3으로 나왔었고요 데파이가 최전방 공격수에 이제 단주마하고 베르바인이 좌우 측면에서 썼고요 클라센 바이날도 프랭키 대용은 가장 많이 쓰던 중원이었고요 그리고 수비 라인도 그냥 뭐 가장 많이 쓰는 라인으로 나왔었거든요 반다이크 데리트 두프리스 블린트 실라산 근데 이 경기가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고전을 했었는데 베르바인이 84분에 결승골을 넣었고 토트넘의 베르바인이 그리고 또 추가시간에 데파이의 골까지 도움을 올리면서 2대0 승리를 견인해가지고 기적의 사나이들 그래서 터키의 승점 2점 앞선 채로 간신히 올라오게 좋습니다 근데 아마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선은 이렇게 마지막에 통과를 했는데 멤버 구성 전술 포메이션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좋은 수비수들을 포함해서 너무 많고 약간 전형적인 네덜란드 4-3-3 쓰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변환도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팀을 이끄는 감독이 반할 감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반할 감독은 어떤 감독인지 너무 유명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설명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메뉴 때 네 어쨌건 반할은 솔직히 말하면 감독 시작부터 완전히 탄탄대로를 걸었었죠 완전 명장의 길을 걸었었죠 아약스 맞자마자 1993-94 시즌부터 1995-96 시즌까지 LADBG의 3연패 그리고 또 이제 네덜란드 슈퍼컵 3연패 그리고 1991-92 시즌 유에파컵 우승 무엇보다도 1994-95 시즌 챔피언스 리그 우승 그 다음 시즌은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이러면서 야 천재의 등장이다 약간 좀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감독으로서 대단하네 네 그래서 마치 이제 뭐 리누스미일스처럼 바로 이제 바이셀로나 감독 수행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1997-98과 1998-99 시즌 그 라리가 2연패를 차지했었죠 그 리누스미일스는 우리가 이제 토털사커의 아버지죠 요한 크루이프와 함께 감독으로서 선수로서 네 아직까지도 역대 최고의 감독 뽑을 때는 리누스미일스를 항상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예 비교가 되기도 했었다 네 근데 처음 실패을 맛본 게 되게 잘나갔었는데 네 네덜란드 대표팀에서였어요 2000년에 이제 네덜란드 대표팀을 맡았는데 하니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었죠 맞아 네 거기다가 곧바로 이제 바이셀로나에서 또 러브콜을 보내가지고 다시 감독을 맡았는데 거기서도 또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년 6개월의 공백기를 가졌지만은 2005년에 이제 알크마르 감독 부임해가지고 에레디비지의 우승도 견인을 하고 알크마르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 네덜란드 빅3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약스, 페에노트, PSV 이 빅3가 아닌데 우승을 견인했다는 건 굉장한 성과였고요 네덜란드 리그 여포 아닙니까 너무 아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바이예른 맡아가지고 바이예른의 황금기의 초석을 마련해줬어요 예 그때 뭐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첫 시즌은 성공하고 그 다음 시즌은 살짝 아쉽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뭐 유망주도의 토마스 블러라던가 바트슈토바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다 키워내면서 원래 네덜란드가 그렇게 어린 자녀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능하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희 바이레미네는 맡으면 다 우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좀 그러진 않았던 시기예요 이제 하인캐스부터 쭉 우승하던 때가 됐지 그때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에 네덜란드 대표팀에 다시 감독에 복귀해가지고 2014년 월드컵 때 성공을 했었죠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다시 올라오는구나 얘기를 들었는데 맨유 감독 맡으면서 예 좀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맨유 감독 끝나고 나서 이제 5년 넘게 공백길을 가시다가 다시 이제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으로 돌아왔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왜 이렇게 돕니까? 보면 그렇죠 감독 왔다가 다시 온 거잖아요 다시 예 그런 감독이 꽤 되죠 예 거기다가 지금 어쨌건 간에 파나리 2014년을 맡았죠 그 다음에 이제 쿨만이 맡았었죠 그래요 맞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데브루가 맡았죠 다시 그러고 또 파나리 맡죠 그리고 또다시 쿨만이 이제 2023년부터 맡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할이 어 지금 건강 문제 때문에 이번 월드컵까지만 하기로 했거든요 끝나면 끝나기로 했으니까 근데 쿨만이 오기로 돼있어 계속 돌아 예 그런 얘기 드렸고요 자 선수들도 한번 가볼까요? 예 자 여기 주요 선수들 한번 예 뭐 일단 주장은 반다이크입니다 뭐 근데 느낌이 워낙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렬해서 그런지 반다이크가 메이저대를 대표팀으로 못 뛰었단 말이야? 뭐 이런 느낌 근데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탄다이크가 완전 어렸을 때부터 물론 그 네덜란드에서는 평가가 좋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뭐랄까 엘리트 코스에 조금 밟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스코틀랜드 리그 갔다가 사우스 햄튼 왔다가 리버풀 오면서 그것도 후로닝헌에서 시작했었잖아요 석현준 선수 동료였잖아 그래서 피스컵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 있잖아 저 사람들이 우와 뭐야 반다이크랑 석현준이 있어? 이런 얘기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에 합류한 시기도 빠르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러시아 월드컵은 본선 진출 실패했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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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 2020대는 십자인대 파열돼가지고 부상불대 그래서 대회에 참가를 못했었죠 야 91년생이고 이제 7월생이어가지고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만 서른인데 월드컵 때는 만 서른 하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른 하나의 월드컵 본선을 데뷔하는 최고의 수비수가 여하튼 그렇죠 좋습니다 자 또 주장 이제 반다이크 얘기를 해봤고 키플레이어는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뭐 데파이죠 맨피스 데파이 현재 뭐 네덜란드에서는 네 번째로 골을 많이 넣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참 보면 얘는 대표팀이나 아니면 네덜란드리거나 유때 가면 그 골도 많이 넣고 다른 데 가면 조금 그렇고 메뉴때도 그렇고 뭐 데파이 얘기는 조금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플레이어 영플레이어를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저는 영플레이어 기준을 만 22세 이하로 뽑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2세가 넘어가버리면 좀 영플레이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2살도 영하진 않아요 네 그래도 어쨌건 간에 많이 그렇게 뽑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만 22세로 뽑는 편이고 어쨌건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주정급으로는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 어 좀 교체 투입되는 선수더라도 전수적인 킵 플레이어 정도는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굴 뽑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타이스 데이리우트밖에 없어요 아 이 선수는 영플레이어로 뽑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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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임도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다른 선수들이 별로 그렇게 역할을 그래도 많이 맡을만한 선수들은 조금 없기 때문에 아 조금 적다 하긴 딱 그러네 뭐 이렇게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뭐 팀버라던가 팀버는 여기저기 빅클럽들과 많이 연결되는 굉장히 다야타는 수비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노아랑이라고 이 선수 벨계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표팀에서 얼마나 역할을 맡겠냐라는 거죠 오케이 하지만 뭐 지금 데이리트를 뽑았는데 수비가 사실 굉장히 좋아요 뒤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술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점과 단점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대표팀은 어떤지 자 네덜란드 대표팀의 강점 첫번째 강점은 일단 뭐 강력한 센터백 라인 아 그러니까 반다이크 더리헤트 데브라이 이건 뭐 월드베스트 3라고 봐도 센터백 무방할성 정도인데다가 또 그 뒤에 아까 얘기했던 팀버라던가 나다나케라던가 좋은 센터백들이 많이 있어요 블린트도 센터백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바날 감독이 블린트를 센터백으로 그 월드컵 때에도 활용하고 막 이랬었죠 그래서 카이트가 왼쪽 윙백 쓰고 그리고 블린트가 쓰리 백에 센터백 쓰고 막 이러면서 재미로 갔었죠 그래서 이 센터백들이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센터백을 두명 쓰는 포백보다는 센터백을 세명 쓰는 쓰리 백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얼마전에 바날도 그런 인터뷰를 좀 했더라구요 뒤에도 한번 좀 말씀드릴거고 그 다음 두번째 강점 일단 뭐 조직적인 미드필더 라인 일단 뭐 대용하고 바이너듬하고 클라스나하고 데룬 같은 경우는 대표팀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홈을 맞췄구요 그리고 또 이제 베르하이스가 쓰리 빼고 바뀌게 되면 이제 약간 좀 공격한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를 번갈아서 뛰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될건데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베르하이스 클라센 크라벤베르 이렇게가 또 아약스에서 발을 맞추고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맞췄거나 아니면 뭐 소속팀에서 또 있었거나 여러가지 의미로 상당히 짜임새가 있다 미드필더 진영이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프랭키 대용이 워낙 또 영향의 볼을 잘 차는 친구이기 때문에 프랭키 대용도 아약스 출신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 흐라벤베르 아직 어린 선수죠 그리고 코프 마이너스 후스틸 같은 어쨌건 뉴페이스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겠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네덜란드 대표팀의 세번째 강점 어 데파이를 위시한 애국자들 이것 때문에 제가 뒤로 믿은 거거든요 데파이의 설명을 진짜 애국자들 많아 아니 막 소속팀이나 이럴 때는 어렵다가도 꼭 대표팀 가면 그냥 갑자기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약간 독일하고 네덜란드가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는 네덜란드가 아름다운 축구라고 독일이 심리적인 축구와 애국자들이 많았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독일이 항상 성적을 잘 냈었는데 아 맞아요 요새는 도리어 독일이 애국자들이 좀 사아지고 있어요 반면에 네덜란드가 애국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데파이죠 데파이 뭐 에이메치 39골로 네덜란드 역대 4위고요 역대 4위나 돼? 네 최근 8경기에서 11골 오도움이에요 네덜란드 대파이 네 그리고 또 20경기로 확장하더라도 20골 9도움 경기당 한 골 한 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 매시너리하고 있어요 네덜란드 그때 오면 정말 대박이라는 거고 또 애국자 누가 있나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바이널드 같은 경우도 최근엔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선수도 대표팀 마음으로 굉장히 좋은 애를 펼치면서 네 뭐 최근 18경기에서 8골 4도움 미드피던데 바이널드이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소속팀에서는 파리에서는 좀 그런데 떠오르는 애국자 베르바인 아 진짜 베르바인 토트넘에서는 기적만 쓰고 있는데 소속팀에서는 소속팀에서는 부진하지만은 노르웨이하고의 7중전은 아까 얘기 드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덴마크하고의 덴마크하고의 평가전에서도 멀티골 넣었고요 또 이번에 독일하고의 평가전에서도 교체 출전해가지고 동점골 넣으면서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르바인이 투톱 주전으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완전히 네 아니 이 정도면 주전으로 써야죠 좋습니다 포덜스키 네덜란드의 포덜스키 이 정도의 애국자들이 많이 있는 팀이다 네 번째 강점 네 뭐 이제 파날감독이 이제 유망주 육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변칙적인 전수들을 굉장히 잘 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뭐 사실 대표팀은 뭐 유망주를 육성하는 공간은 아닌데 그래도 새로운 어떤 재능들을 자꾸 넣어서 건강한 뭐 경쟁심리라던지 이런 걸 유도하기도 하고 또 전술적으로도 아주 변칙적으로 상대를 좀 괴롭힐 수 있는 것도 잘 쓴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2014년 월드컵 때에도 원래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항상 433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덜란드함이야 433이지 예 애초에 그 토탈풋볼 그거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크루이프까지 쫙 연결되잖아요 미에스부터 크루이프까지 우리 할 때도 예전에도 오베르마스 같은 친구들 네 로범 이런 친구들 2014때도 예선에서는 계속 433을 썼거든요 본선 가가지고 이제 카이트를 윙 빼고 돌리는 3호 1을 써가지고 그걸로 이제 로벤하고 그리고 이제 반패의 투토브 해가지고 3위를 견인했었잖아요 오케이 이번에도 예선 내내 433을 썼어요 근데 이제 바로 또 이제 평가전에서는 3호 1 쓰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통하면은 상당히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상라인업 뒤에 한번 싹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단점으로 가볼까요 네 단점은 일단 골키퍼가 첫 번째는 골키퍼다 아 그러고 보니까 네덜란드도 좋은 골키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그래 네 실리센이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팀을 지탱해 오긴 했는데 급격하게 이제 하향사에 타고 있죠 실러선이 그 팀에서도 자꾸 부상이라든지 그렇죠 포함들이 안 좋아 네 그리고 크롤도 하이라 세고요 그렇죠 어쨌건 간에 네덜란드 축구하려면은 크롤은 좀 맞지 않는 골키퍼거든요 그렇죠 발밑이 좋아야 되는데 실리센이 그래서 주경이 됐던 건데 선방은 솔직히 크롤이 더 좋지만은 애매하네 그런 게 있고 반대자로 복귀시키면 안 될까요? 아 네 근데 플래켄을 그래서 이번에 데려와가지고 평가전에서 두 경기에 썼거든요 플래켄이 프라이브로크에서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골키퍼 정우영 선수 경기 보면 많이 볼 거예요 굉장히 선방 능력 좋고 한데 일단 독일전에서는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덴마크하고의 경기에서는 그때가 A매치 데뷔전이어서 그런지 실수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여하튼 골키퍼가 좀 불안하다 자 두 번째 단점 두 번째 단점은 어쨌건 간에 소속팀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데파이와 바이널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애국자들이긴 하지만 여하튼 꾸준하게 소속팀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여파가 미칠 수 있죠 예 어쨌건 간에 이 둘이 유로 2020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데파이가 최근에는 대표팀에서도 골은 넣고 있지만 살짝 폼은 내려온 느낌이 보여요 바이널도는 아예 주전 경쟁에서 요새는 조금 밀려나는 모습이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건 약간 리스크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단점 왼발잡이 공격수가 사실상 딱 베르하이스 3명밖에 없어요 아 반페르시가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로벤도 있었고요 로벤도 있었고 진짜 네 그리고 원래 네덜란드하면 왼발잡이들이 많지 왼북이었거든요 아 맞아 맞아 네 왼발잡이가 이제 베르하이스 3명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 그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부재하다시피 해요 왜냐면 베르하이스도 아약스에서 중앙에서 뛰고 있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스네이더 생각났어 스네이더 요즘 사진 봤어? 아 살 엄청 쳤더라고요 살 컵이? 네 어떻게 그렇게 되냐? 너무 많이 쳤더라고 야 그거 좀 관리 좀 필요하 갑자기 스네이더가 갑자기 생각났어 그래서 왼발잡이 공격수들이 대체적으로 좀 부족하다 거기다가 전문 오른쪽 측면 공격수도 없다 보니까 물론 뭐 베르바인이라던가 다 그 얘기 하더라 오른쪽 전문 공격이 없다 그 얘기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433을 쓰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 맞아 나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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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쌓여있어요 너무 많아요 단주마라던가 그리고 베르하인도 원래는 왼쪽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손흥민과 원래는 겹친다고 그랬었죠 네 뭐 그리고 노아랑이라던가 왼쪽은 굉장히 많은데 오른쪽이 좀 없는 게 아 그래서 왼발잡이면 오른쪽에 세워놓고 접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별로 없다 아 그리고 단순히 그러니까 공격수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왼발잡이가 좀 적어요 뭐 왼쪽에서는 블린트 정도나 예예 그 말라시아라던가 뭐 그런 풀백들 제외하고는 없다 보니까 나다나케랑 그 정도 빼면은 미드필더에서도 약간 조금 예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2명에서 오른쪽이 약간 약해요 아 일단 그거는 네 번째 단점으로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그러니까 오른쪽에 약간 배치되는데 그게 조금 약해요 그게 이번 두 번의 평가전에서 드러난 약점이었거든요 자 일단 세 번째 거 한번 정리해보면 왼발잡이가 좀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패스의 어떤 루트를 할 때 약간 한쪽으로만 쏠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즘 왼발잡이 센터백 주는 것도 오른발잡이에 왼발잡이로 하면 다양한 경로가 만들어지는 게 많죠 그래서 블린트가 요새 조금 하락세거든요 요새 수비가 조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블린트한테 왼발잡이가 부족하다는 게 그런 공격루트의 단조로 또 그러다 보면 두 번째는 좀 창조적인 어떤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다양한 패스의 결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왼발잡이 레깅한 거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 게 중앙 미드필더 쪽에 오른쪽에 쓰는 게 좀 부족하다 약하다 바이날도는 지금 하락세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의 평가전에서 코프 마이너스를 선발로 출전시켰거든요 근데 코프 마이너스가 볼줄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공격이 조금 상대적으로 죽는 약점들이 있었어요 같이 사진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팬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리버풀이 한참 좋을 때 오른쪽 아놀드, 살라, 핸더슨 이렇게 같이 힘주해주면 좋았거든 근데 그 대용 같은 경우가 원래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걸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바르셀로나에서도 그랬는데 근데 요새 대용이 약간 좀 바르셀로나에서도 오른쪽에서 조금 좋은 모습들을 요즘 들어서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씩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차라리 대용 오른쪽에 흐라벤베르를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블린트를 올려버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중 밑쪽에 약간 오른쪽에 있을 만한 선수가 좀 부족하다 예상 라인업 한번 볼까요? 월드컵 때 어쨌건 간에 그래도 두 번의 평가전을 통해서 조금 나온 라인업이었는데요 포메이션을 일단? 네, 3, 4, 1, 2라던가 3, 5, 2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일단 뭐 데파이하고 베르바인 투톱에요 아 베르바인이 투톱하지 베르하이스는 여기 공미로 배치를 하긴 했지만 이 선수 약간 좀 매치알라처럼 움직이거든요 베르하이스 그리고 또 그 밑에 대용하고 코프 마이너스 그리고 또 이제 블린트하고 듬프리스가 좌우 윙백 그리고 더리우트, 반다이크, 데브라이 이렇게 3명의 3백 라인 형성에 실리센과 플래켄이 이제 골키퍼 자리에 놓고 경쟁을 할 걸로 보이긴 한데요 딱 봐도 느낌이 어떠냐면 수비 쪽은 좀 단단해 보여요 근데 약간 허리 위가 약간 약한 느낌이 있다 그런데 또 조금 신기한 건 뭐냐면요 실제 네덜란드 경기들을 보면요 도리어 실점이 더 많고 골은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네덜란드의 마인드 자체가 공격 마인드다 보니까 3백한테 하중이 많이 걸리고 제가 아까 블린트 얘기를 했을 때 박 의원님께서 조금 끊으셔가지고 얘기를 더 못했는데요 블린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왼발잡이가 조금 없다 보니까 블린트가 이제 왼쪽 빌드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블린트가 이제는 속도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윙백에서의 수비적인 불안감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덴마크전에서는 아예 스코프홀센이 교체 투입돼가지고 블린트를 적극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러다 보면 차라리 블린트를 3백에 센터백이나 아니면 수비용 미트피더로 배치를 시키면서 스피드적인 부분을 조금 보조하면서 말라시아를 왼쪽 풀백으로 세우는 게 윙백으로 세우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말라시아는 경험이 없는 선수이긴 하죠 그거는 이제 그만큼 거기가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정리해 주셨어요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네덜란드 이번에 카타로 월드컵에서의 예상 성적 어떻게 됩니까? 예상 성적은 저는 뭐 그래도 일단 8강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봐요? 아니 왜냐면요 물론 그 비조가 너무 좀 강하잖아요 프랑스하고 덴마크잖아요 그래서 덴마크가 진짜 강한 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덴마크가 상대하기 쉽지는 않은 팀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건 A조에서는 1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되면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경기는 뭐 거의 그래도 51대 49 정도로는 네덜란드가 조금 더 오케오케 낫지 않나 그것 중에 또 판단이고요 예측이니까 네 그래서 8강까지 본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건 간에 파날감독 그 건강 이슈는 약간 조금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네덜란드 선수들한테는 실제 뭐 그 전립선암이 발표를 하고 나서 네덜란드 선수들이 다 이제 뭐 건강을 비는 그런 얘기들을 건네고 했거든요. 레시포드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어쨌건간에 그런 의미에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반할 감독한테 마지막 좋은 선물을 하자. 이렇게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 또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게 반할 감독이 조추첨에도 가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치료 수석코치인 다니 블린트 데일리 블린트의 아버지인 다니 블린트가 대신 참가를 했는데 이러다 보면 팀 운영 그리고 특히나 이제 월드컵 같은 경우는 쭉 진행이 되잖아요. 긴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까지 그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좋습니다. 일단 네덜란드가 어느 성적까지 갈지도 볼 거고 반할 감독이 무엇보다 건강 잘 지키면서 축구도 중요하지만 3자체가 더 소중하니까 반할 감독이 건강도 퀴유를 빌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월드컵에서 오렌지 군단 보는 건 항상 즐거워요. 축구를 일단 재밌게 하잖아요. 잘하니까. 좋습니다. 네덜란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